앉아봐 전할 수도 있다고 와! 아! 아, 한참 좋았는데 아이씨 와! 왜? 오란다 어딜? 공연하러! 우와, 대박! 야 넌 가서 눈부터 뜨고 와 다 뜬 건데 이게? 다 뜬 거야? 아 아, 내일 공연 때 뭐 읽지? 아, 내일 공연 끝나고 잠깐 나 좀 봐 왜? 왜? 뭐 하려고? 그냥 할 말 있어 뭔데? 아, 뭔데 뭔데? 오빠 오빠가 하려는 그 말 있잖아 실망하기 싫어서 미리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 벌써 기다려지는 거 있지 오빠 내일 가자 나도 쭈쭈봐 하나만 나 혼자 하는 착각 아니겠지? 셋이용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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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니 긴장되는갑지 또 아, 아니야 야, 근데 수아는? 오빠들 같이 가 우와, 똥 꽝하지? 오늘 공연 끝나고 어디 가나? 내가 여기 전담 사진작가잖아 간만에 공연인데 오빠들 귀 살아야지 와, 진짜 예쁘다 하늘색 진짜 잘 어울려 야, 일단 가자 새야 오늘 완전 예쁘다 고마워, 오빠 태민아 방금 링크 보내준 거 있잖아 좀 사람 간대 뭐라고? 못 들었어 다시 말해봐 뭘 다시 말해 들었잖아 아, 진짜 못 들었어 다시 말해봐 됐어 아, 못 들었어 아 다들 준비되셨죠? 아까 리허설대로만 하시면 돼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시작할게요 화이팅 네 아, 많이 떨리노 이야, 자피 왜 이래? 아마추어처럼 나 나와서 사진 찍을테니까 떨지 말고 어, 닥쳐 너나 다치지 말고 보이는 데 서 있어 휴, 우리 오랜만이니까 쫄지 말자 그래 좋아 하나, 둘, 셋 어이! 어이! 오빠도 잘해요, 화이팅! 응 어이! 아, 뭔가 좀 더 잘해 다 같이 안 와? 아이씨, 술을 먹어야겠다 진짜 놀랬다 아, 술을 먹어야겠다 아, 술이 나왔으니까 이거 너무 바삭하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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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아이씨 어이,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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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알 듯 말 듯한 그 몸동작이 날 움직이게 해 오빠가 나를 보고 그렇게 웃는데 심장 터질 것 같은 것이지 오늘만큼은 나 기대해봐도 될까? 아줌마 부끄럽잖아 죽죽해 하지마 어지럽잖아 그렇게 보지 마 흔들리잖아 그렇게 보지 마 설레이잖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빠도 진짜 최고였어 대박 근데 지훈 오빠는? 몰라 글쎄 돌도 씹어먹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자 화장실 왔나? 내가 찾아갈게 먼저 가있어 그래 삼겹살 콜? 콜 볶음밥 콜 태민이 형 삼겹살 좋아? 응 아 맛있겠다 저기요 이거 먹어요 이게 온데? 어? 지훈아 고마워 잘 먹을게 음 뭐야? 여자친구야? 응 저 언니 완전 예쁘지 정말 상담산녀가 따라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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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tt 아싸 또 나야? 나 빼고 짰지? 안쳤어 오.. 오.. 뭔데 뭔데 왜 마셔 줄 건데 핫キサ 가서 설거지 좀 해라 오오 rec 여름이 멋졌대 금방 올게 이렇게 한잔하자 너무 늦으시고 그러고보면 오빠의 도착지는 항상 적이었는데 내가 또 헛된 꿈을 꿨나봐 한심하다 정말 시듯이 지나가버린 다정한 향기까지도 지쳐잠든 새벽 꿈에서도 널 원해 하루에 일초라도 내 곁에 있어줘 하하 하하 머물러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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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하긴 계절에 기다린 난 익숙하지 널 바라보는 내 가슴 왜 이리 아프니 널 바라보는 내 가슴 왜 이리 아프니 연애 녀석 다니 Quebec 청경언 이 해왹 흩신 ER MG hero